다음은 에이치 난 할로윈 같은 거 써, 자기야. 블로그에... 어, 희망을 못 써야되는데, 자기야 이거 애기 좀 풀어. 시바, 다시 찍으면 어떡한다. 왜 안 썼나? 안 써줘. 진짜 자기가 누가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나왔다. 소주가 왔다. 이렇게 수려오고? 야, 호가. 시정 일관 축하해. 잘 어울리네,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빠 일하는 거 방해하러 가자 진짜 패션 센스 구리다 내가 입혔지만 아유 귀여워 이리 와봐 쉽지가 않지 기억하는 게 인사가 웃으면 똥꼬머리 탈낸다 똥탈녀 역시 니는 X끼는 딸이다 아이폰 15프로로 휴대폰 바꿔가지고 로그 촬영에 있다고 해서 한번 써봤는데 용량이 미쳤는데 그냥 시네마틱이나 써야겠다 계속 머리 진짜 많이 길었다 애기 가졌을 때가 딱 단발머리였는데 두 번 중간에 잘랐는데 지금 벌써 가슴까지 손톱이랑 머리카락은 진짜 잘 자랐는데 키는 안 자랐어 아무튼 제가 애기 낳고 지금까지 계속 시더 이모님이 얘기를 가주시고 있는데 운동, 재활 운동도 해야 되지 병원도 다녀야 되지 제가 일도 출산 이후에 지금 한 달도 안 지고 계속 스트레이트로 하고 있는데 조리원에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아무튼 도저히 혼자서는 애기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어서 다 도움에서 받고 있긴 한데 이게 웃긴 게 돈을 열심히 벌잖아요 벌면은 그게 전부 다 이제 시더 이모님은 월급으로 다 나간다는 게 참 아무튼 제가 아이나 루이자의 VRP 크리에이터가 돼가지고 9월부터 거의 매달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얼리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마침 또 지금 35%까지 할인하고 있는 최대 할인 행사 기간이어가지고 이번엔 저희 엄마랑 언니한테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골라가지고 선물을 할 예정이거든요 첫 번째는 母さんにプレゼントする十字架の形のレッグレスなんですけど、母さんが唯一、私の家族の中で唯一クリスチャンなんで、十字架の形を選んでみました。 ペタンとかそこまで大きくないので、クリスチャンじゃない人が着けても全然負担がないサイズになってます。 次は結構インパクトのあるピアスです。今回の3つのアクセサリーの中で、これが一番気に入りです。 最後はこちら。パールが付いてるシンプルなピアスなんですけど、デザインが結構ユニークでしょ?パールが浮いてるような? 人気持ちのデザインも説明して、彼女の子も言われます。 彼女はもあなたに家にスープルを呼ばれてくる方が好きです。 私たちがいの子をベースすることによって高校でいます。 彼女は本当にお母さんのお母さんに住みます。 彼女は、あなたのお母さんさんに住みます。 お母さんに住んで、スープ 1963からアクセサリーが渡っています。 タッフェを送ってみようと思います。 席のお母さんのスープを住む時間です。 カラーくんのに? 야기야. 애기야. 잔 어퓸 안 된다. 맛있어? 수는 하다. 순한 편이야. 왜 그렇게 순한 편이야. 내가? 나 울어서 장롱 안에 갇힌 거 몇 살이야? 3살. 하나는 또 자고니까 겹쳐서 해도 될 것 같아 한 장도 안전하게 한 장도 안전하게 똥고 똥고 억 똥고 으아악!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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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또 한거야 그리고? 와! 됐어! 엄마가 살 찢어가지고 장계를 찢어가지고 닐 나왔는데 그 흉터를 발로 차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무슨 짓이야? 그렇지 위험하다 위험하다 부침개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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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ditioned 좋아! 좋아! 웃 atrás shock Påły 이 각도에서도 귀엽네 add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